이 시대는 안개의 시대인으로 이 시대의 세대를 해치는 과거에 억서 막상의 쓰레기 다시 한번 내뿜는 담당만 향해 다시 한번 내뿜는 길고 기록 다시 한번 내뿜는 길고 기록 또 길을 쳐 이제 벗길 수도 없는 겨치도 마른 이 그림자 생각하는 사랑과 꿈티를 돌아오면 이 시대는 안개의 시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